감손 우라늄, 열화 우라늄 또는 폐기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에 비해 우라늄 마이너스 235위 비율이 낮은 우라늄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기 위해 우라늄 마이너스 235위 농도를 높인 농축 우라늄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이다. 30mm 구경의 감손 우라늄 관통자 열화 우라늄탄은 8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개발된 포탄으로 열화 우라늄을 재가공해서 만든다. 열화 우라늄은 철과 낫보다 2배 무겁기 때문에 탄환에 쓰일 경우 티타늄탄과 텅스텐탄에 비해 2배의 관통력을 높일 수 있어 대전 차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미국 외에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나토 회원국 군들도 열화 우라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120mm 탱크 포탄 한 발에는 4kg 위 열화 우라늄이 들어있다고 한다. 탄두 부분에 우라늄을 넣은 관통자 또는 침투기를 부착 이 부분이 탱크 등의 장갑이나 콘크리트 벽 등을 돌파한 뒤 내부에서 우라늄탄약이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포에서 발사된 열화 우라늄탄은 전차 등의 장갑을 뚫으면서 발생한 1300도의 마찰열로 자연히 열화 우라늄이 미세한 분말로 변해 발화된다. 발화된 열화 우라늄 분말은 다시 전차나 전투기의 연료와 기기류에 인화돼 공격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의력을 갖는다. 열화 우라늄탄이 충격으로 연소하여 발생시키는 방사능 먼지가 논란이 된다. 유238이라는 기호명의 이 방사능 먼지는 반감기가 45억 년이다. 미군이 열화 우라늄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91년 걸프전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8년 코소보 전쟁에도 사용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됐다. 열화 우라늄탄이 걸프전에 참여한 미군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걸프전 증후군 이라는 이상 증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참전 군인과 환경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가루로 변한 열화 우라늄탄은 호흡을 통해 인간의 폐로 들어가 인체의 면역체계를 파괴해 종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기형 난임이나 불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999년 78일간의 코소보 공습 당시 나토는 모두 3만 1,000발 이상의 장갑 관통용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했으며 미국은 보스니아에서도 이 무기를 사용했다. 이후 이 공습에 참여한 군인들의 건강 이상 증후인 발칸 신드롬 도나타나 열화 우라늄탄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공론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열화 우라늄탄이 재래식 폭탄 정도의 피해밖에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